안녕하세요. 점심할 거예요. 오늘은 LA갈비 그리고 된장찌개 할 거예요. 해동을 안 해서 돌덩이에요. 돌덩이. 이건 미리 얼려줘. 된장찌개 재료들. 그냥 이거 다 넣고 끓이볼게요. 다 넣어서 물을 살짝만. 녹여줬어요. 자작하게. 된장. 넣어줄게요. 조금. 물 살짝 붓고. 녹여줬어요. 된장찌개는 완성.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여기는 밥에 넣어주고 있어요. 이렇게 된장찌개가 지금. 잘라서 잘 먹으면 돼요. 이 위에다가. 따뜻한. 따뜻한. 갈비를. 올려줍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. 탈툴한. 여기. 탈툴한. 이거는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옷을 가야 하는 게요.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돼요. 완성됐어요. 간단하게 점심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 허리 갑자기 오기 시작했어요 아 농산물! 어떡해! 좀 잔잔해졌는데 다시 실려지기 시작했어요. 어떡해. 그래도 저 사람은 누구도 알았나 봐요. 이런 것까지. 우박이 멈췄어요 이제. 내 식물. 내 고추. 내 호박. 내 호박. 어떡해. 다 떨어졌어. 너도 떨어졌네. 내 깻잎. 다 떨어졌네. 다 떨어졌네. 다 떨어졌네. 어떡해. 망했어. 많이 크진 않았어요. 이 정도? 조금 큰 거는. 이 정도? 손톱만한 극인 것 같아요. 손톱만한 극인 것 같아요. 저녁으로 파스타 먹을 거예요. 이거 트조에서 산 건데. 맛있어요. 쫄깃쫄깃한.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. 왜 이렇게. 다 떨어졌네요. 이제 한 번 더. 다 떨어졌네요. 이건 미카애에서 사온다. 리뷰 좀 불러주실래요? 아, 네, 이거. 지금 우리 메시지에서 파스터너 왔습니다. 7분 끓여줄게요. 확인 감사합니다 조만간 포스 정독을 적당히 볶아주면 праздник 오리오오오오 초콜릿 고추냉이 고추냉이 이렇게 해서 치즈 올려서 먹으면 되요. 끝! 농담 가득한 파스타가 완성되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치킨 먹으러 왔어요. 자리에 앉으시다. 치킨 나왔어요. 이건 무슨 치즈 몬스터? 이거는 그냥 프라이드 치킨. 남편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. 프라이드가 근본이죠. 잘 먹겠습니다. 기계 리턴하러 왔어요. 새로운 모뎀으로 받았고, 그리고 TV 기계가 있는데 안 써서 그냥 리턴하러 왔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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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코. 코스코 왔어요. 장 보러. 하늘이 참 예쁘네. 차 감독. 평범한 카드 장 Lok. 정보, 상What coisa matter. 아이가 조금 낮아진 것 같아서 하나 사볼게요. 벌써 할로윈. 스프링 육수 드디어 있어 좋아 저희 집엔 우유 귀신이 두 명 살고 있어요 서희가 좋아하는 거 40개나 드셨어요 한 끼에 끝낼 수 있다 달려보자 또 브리타 치즈를 찾았어 시식 짠 들이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추적보다 훨씬 맛있어요 근데 깻잎 마요가 없다 아쉽지만 뉴브라즈 이거 한국 건데 이거 뭐지 얘 뭐라 그러나 피셔무즈 사보고 싶었어 유녀석 응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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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더 조업 왔어요 왜 웃어 한숨 뭔데 하하하하 날이 너무 뜨거워 전혀 없음 고맙습니다 한숨 다행히 다르기 소스 다르기 염소 3개 세 개만 사자 응 잘려 이거 맛있다 너랑 2개 샀까? 마지막 하나야 운명적인거지 셋이 많았지 응 이걸 사서 절대 한국에 들어가지 마세요 빼앗깁니다 마약류래요 여기 여기 이거 한국요? 이거 이거 이것이 문제에요 미국에서 드세요 맛있다 그럼 한국요 딸기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곳 아 이거? 밥 먹을 때 필수품 아 3개 살까? 그 에브리킹 페이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것도 가져가면 안되겠네 응 안되지 뭐 아 그 뭐 또 그 뭐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